중국 조선족 장기연합회 중국 조선족 장기연합회에서 직접 주관하거나 중국 조선족 장기연합회에 의임하에 각 성, 시, 주협회에서 주관한 전국 조선족 장기 대회, 세계인 장기 대회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성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출전 제한이 있는 대회의 성적은 제외하며 아마추어 대회, 입단 대회, 지방 대회 성적은 랭킹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제대항전 참가 선수들에게는 별도의 점수를 부여하며 랭킹 순위는 중국 조선족 장기연합회에 등록된 프로기사들에게만 부여합니다. 1년 내 각종 큰 대회에 참여하지 않은 기사들의 성적은 랭킹에서 제외됩니다. 각 대회 시합은 배점의 차이를 두고 동점자 처리 기준을 정하여 프로기사의 순위를 명확하게 정하며 랭킹에 관한 최종 해설권과 결정권은 중국 조선족 장기연합회 랭킹 산정위원회에 있습니다. 랭킹 순위에 따라 혜택이 주어지는데 랭킹 순위 1위자에는 전국 장기 대회, 국제 장기 대회에 왕복 기차표 값을 지급해주고 참가비를 면제해줍니다. 준우승자에는 전국 장기 대회, 국제 장기 대회 참가비를 면제해줍니다. 전국 대회에서 소조리그 시합을 조직할 경우 랭킹 순위에 따라 기둥 선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 출전 인수 제한이 있는 세계인 대회나 국제대항대회 경기 선수를 선발할 때 랭킹 순위를 우선 고려해줍니다. 2회 랭킹 1위, 2위, 3위자에는 모두 메달을 증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